We're so high, 미치겠어 공성우 매니저 손찬보입니다 물을 안 먹는 게 큰 걱정입니다 소금 걱정은 위하여 라떼 아이스로 하나 물 대신 국물을 미스트 저 뒤에 물이 차있다 우리도 많이 있네 물을 왜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여기서 지금 공성우 씨 물 걱정이에요 지금 저 수준 촬영 수영은 한 번 더 해본 적도 없고 드리 액션 커피 어 먹어 와우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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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뿌리고 자야겠다 소금 보충을 위하여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 피부에만 하지 말고 뿌리지 말고 물 중요하죠 음 그림이다 그림 물을 왜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아무 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가우면 어때? 얼음물 그냥 시원하고 아무 맛이 안 나니까 뭐 맛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이유가 뭔가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음료수를 먹으면 맛도 있고 시원도 하고 시원도 하고 반찬 없이 맨밤 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더 만족스러운 느낌 물을 안 먹고 커피를 먹는구나 물 커피를 아하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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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watch people watch people 아, 네. 됐어. 추울 때 산에서 먹는 음식. 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물되지고 국물을. 네. 맛이 있어야 돼. 추운데 불구하고 라떼를 먹는. 아이스 라떼. 월주간에 진짜 추울 텐데요, 해서. 아, 이거 영상으로 하면 얼마나 뽀얗게 나와. 이런 느낌의 드라마 해도 너무 어울리겠다, 성우 씨.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인서트 하나만 빠고 갈게요. 아, 이렇게 물을 먹어야지. 물을 먹어야지. 액션. 컷, 오케이. 저기 뒤에 물 있잖아. 물이 많이 있네. 지금 딱 물 먹을 타이밍인데. 물 마셔야지. 장골 좋아하는. 레디 액션. 오, 멋있다. 장관이네요. 와. 내 자막이랑 너무 다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끝났고요. 저희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서서 입수 가능할까요? 서서 입수해야 더 깊이 들어가죠. 네. 몸이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쭉 들어가죠. 네. 자, 레디. 액션. 어떻게 됐어? 액션. 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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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손을 뻗지 말았어야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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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에 몇 번을 들어간 거야? 액션. 액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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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수준 전에 너무 힘들겠다. 딱 올라와. 물 더 싫어하겠다, 이거. 물 너무 많이 먹었어. 두 병을, 두 병을 먹은 것 같아.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아이고. 아, 이 순간에. 소원대로 되긴 했는데. 아까랑 얼굴 색이 완전 다네. 그래요? 창백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쓰러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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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자. 제발. 다행히.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팔은 OK. OK, OK. 자, 연기, 연기. 액션. 어! 멋있다. 멋있어. 이거 한 거야. 이거 벽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잖아. 좋았어요. 방금 좋았습니다, 성욱 씨. 우리가, 우리가 진짜. 여섯 번만에 성공해. 너무 힘들어 보이네. 감사합니다. 덮고 있어, 덮고 있어. 한 번 안아봐요. 안아줘. 안아주려고. 그런데 이 와중에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추워서 단묘 덮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여기가 재단이야. 계속 꽝꽝 들어가. 한 번에 깊게 들어가서. 쪼이는 느낌만 나는. 이것만 따면 수중실 끝나는 거. 알겠습니다. 파이팅. 혹시 아셔주시면 한 번만 더 할까요? 어? 혹시 아셔주시면 한 번만 더 할까요? 셋! 넌 이제 거동식에 나와. 데뷔! 데뷔! 핵심! 이번에도 좋았을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까지 다. 이까지 다. 이까지 다. 이까지 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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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잘했어. 됐어, 됐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어떻게 한 거야? 저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도 있어요. 쉽게 안 뜨는구나. 이제 떠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둘, 셋. 둘. 둘, 셋. 어!